충남에는 천안과 공주, 홍성, 서산 등 4곳의 공공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의료원의 간호사 수는 정원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791명이지만, 실제 근무자는 654명에 불과해 13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천 명당 간호인력 역시 충남은 2.8명으로 OECD 평균 9명은 물론 전국 평균인 4.2명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간호인력 대부분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충남에선 해마다 1,400명이 넘는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이 중 약 80%가 다른 지역에 취업하고 이직률도 높습니다. 부족한 간호사 확충을 위해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내 간호대학이 지역고등학교 졸업생을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으로 모집하고 충남도가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신 학생들은 졸업 후에 도내 지방의료원에서 4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도는 우선 신성대와 해전대 두 대학과 협약을 맺고, 2022년부터 해마다 총 20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와 함께 남성 간호사의 병역 대체 제도인 공중보건 간호사제 도입과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돌입대학 간호학과 개설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